제발 정신차려 이 개새끼들아 정신차려 악물한테 눈을 뜨지 말고 제발 정신차려 이 새끼들아 내가 미쳤다고 이럴 짓을 알게 생겼어? 이거 빠져나가면 다 죽는단 말이야 빨리 창문 중 몇명 정신차렸어? 정신차려 이 사람? 정신차려 이 사람? 없어 한명또 정신차인 사람 한명또없어? 1 아 5 어 아 으 으 으 으 그럼 안되지 그럼 안되지 이제 빨리 오고 진짜 뱅다니까 이깔거같이 가세요 이런라 생각해 뭐같은거 힘이 꺼내달라고 야 야 그만해 반말하지마 언제갔다고 반말이야 유리깨하면 되겠어 어 캐리어 달라고 캐리어 문을 열어봐 문을 열어봐 문을 열어봐 문 열리랑 안 열리랑 문을 열어봐 문 열어보라고 열리랑 안 열리랑 문을 열어봄 창문 낭몽 문을 열어봐 문을 열어보라고 인기가 열어보라고 연리랑 안 열리랑 잠깐만 기다리라고 아이씨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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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고 나도 좀 살자 나도 살자 잠깐만 열어봐 내가 나갔대 열어보라고 준비를 해야하니까 저도 안 깨진거 내가 봤잖아 너 왜 안 돼 안 돼 열어보라고 해보라고 다 죽겠는다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러는지 알아? 30분이면 여기 불이 붙어 불이 붙는다고 여기 네가 9시 6시 55분부터 너네한테 계속 찍어줬잖아 9시까지만 너네가 살아있어도 열어봐봐 저녁에 저 갈게요 네 잡힐게요 여긴 사람이에요? 저요 저 저 형 이거 찍어 네? 여기 진짜 가방이에요 이거? 이거 쟤야? 그러면 쟤 운전하면서 어떻게 해? 그러면 그 신고밖에 넣어야 돼 어디 망치로 뭐 어디 망치 손이 들었잖아 그 사람 우리 애한테 얼마나 저기 하는지 여기가 저기 가만히 있어 이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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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래부터 내가 여긴 아무래도 절대로 부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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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있는거에요? 저기 앞에꺼에요 저 앞에꺼? 네 어디로 친거지? 저 앞에 부분은거에요? 앞에 부분은게 대답 안정돼 앞을 깨진거죠? 네 아줌마는 네 배움 가시라고 그러니깐 놀랬으면 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되가지고 놀랬다고 말고 배움 가시라고 하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이 아 지금 혈장이 안 돼가지고 네 고기를 고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자꾸 물이갖고 떨려서 그래 냄새 때문에 고춧가루 흉기라도 휘주르면 그렇다고 아까 딸이 잘 있었어요. 저도 자리를 옮길 수도 없고 우리 어머니가 저희 되게 많이 놀랐어요. 저 사람이 여기 앉았었나요? 10번? 왼쪽에? 여기 앉았어요. 여기 앉았어요. 여기 앉았어요. 술 냄새도 났었어요? 아니요. 뭐라면서 나눠 놓친 거예요? 우팡상재가 뭐 하드레스에 내려온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자기가 현세하고 뭐 이렇게 잠깐만요. 저기 한다고 다니면서 이 커튼을 다 걷어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바뀌고 보면 있잖아요. 우팡상재가 내려온다고? 네. 이 차를 못 타고 갔는데 포켓을 내렸는데 어제 저녁에 가고 차한다른 머리를 저녁에 가고 아플리카 월급 고추도